뭐 했다고 얘기해? 댓글이 지금 보이나? 안 들어왔나? 안 들어온 건가? 들어오셨구나 오케이 오자마자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저 끄지 않았나? 이 뭐야? 일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국이고요 생일이 이제 1시간 25분 남은 정국입니다 라이브를 하기 앞서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좀 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물을 들고 이제 뻗어 계신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정국 씨 정국 씨 정국 씨 네 반갑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정국 씨 이게 뭐냐면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무슨 이름이 있던데 가려야 돼요 저희 삼촌 친구분이 제가 며칠 전에 시골 다녀왔거든요 샤인머스켓 농장을 또 운영한다길래 이게 또 정국 씨 생일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또 저희 멤버들한테 배달 다녔어요 그 와중에 정국 씨 생일이 생각나서 이걸 다 돌렸어? 그렇죠 아직 정국 씨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슈가 씨고 진짜 지금 돌 생각이에요 지금 오늘? 다? 이젠 못 돌죠 지금 돌면 큰일 나요 정국 씨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갈까요? 감사합니다 갈까요? 이제 가야죠 왜? 취하셨어요 아니요 저 안 취했어요 아니 딱 한 잔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까는 두 잔 했다고 했거든요 좋네요 일단 아미들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BTS의 맛 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샤인머스켓 지금 먹으면 사야 되겠네 또 총 씨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를, 불러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그거 하려고 왔어요 원래 케이크 사올라 했는데 맞아요 시간이 늦어서 케이크 집이 다 문을 닫아서 이게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이 회사에서 회사가 저보다 낫다는 멘트인가요? 아니죠 형 아니 이제 케이크 부를 게 없는데 케이크는 있고 네 지금이 맞고 네 이게 맞는 거죠 딱?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그럼 저희 같이 생일 초 한번 부르고 한번 부르고 네 진영은 정우는 몇 살이죠? 저 저보다 5살 어리니까 24살? 생일 지났으니까 만나기가 이제 25살이 됐는데 어리네요 그렇죠? 주인공이니까 저는 카메라에서 빠질게요 아냐 아냐 괜찮아 아냐 아냐 일단 소를 이렇게 붙여서 25개 붙여야죠 그러면 아 20대라서 그냥 두 개 쿨한데요? 네 오케이 아직 20대 왜 안 붙냐? 왜 안 붙냐? 붙었어요 정우 씨 또 모르겠는데 이거 비밀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들고 올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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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뭐 손에 묻었는데? 오케이 글씨 너가 썼니 혹시? 아니요 너 되게 외로운 생일을 겪는구나 너 나한테 어떻게 할 거 했니? 자 뭐 어떻게 멘트 쳐요?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계세요 제가 깜짝으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오늘 생일을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복이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고 부셔야 돼요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준비하죠 갖고 왔어요 다 프로잖아요 대박이다 진짜 눈 감고 소원 빌세요 소원 빌고 부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소원에는 우리 멤버 아미가 들어갑니다 얘기하면 아니 아니 다 얘기 안 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될 수가 없다는 소문이 뻥이었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와 정국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케이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온 것도 데코 진행하고 계세요 제가 데코 해놓을게요 오케이 어디 데코 하시게요? 케이크니까 뭐 여기에 여기다가 오케이 오케이 안 씻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씻고 올게요 잠시만요 정우 씨 여기 처음 가봤는데 좋네요 네? 여기 와서 제일 실망스러웠던 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거실에 매트리스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때는 전국 2.0 네 지금은 전국 3.0 3.0? 네 정우 씨 설거지 좀 하고 사세요 미안합니다 물을 물을 내리는데 음식물 냄새가 올라와요 아니 아니 진행하세요 앉아서 진행하세요 앉아서 진행하세요 아니 제가 삶아질 못하겠어서 죄송합니다 저 이거 며칠 전에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같이 가서 쇼핑해서 산 옷이거든요 네 오늘 첫 공개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처음 입어 갔어요 오늘 근데 오늘 회 먹으면서 초장 묻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내 돈에 사 내 돈에 사 네 진행하세요 네 네 네 오늘 이제 뭐 이거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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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구나 제가 미를 좀 아는 미적 감각이 좀 있는 친구잖아요 오늘 왜왜왜왜왜 박핀 힘든 말인가요? 아냐아냐아냐 뭔가 달인한데 아냐아냐 아낌없이 들립니다 미치겠다 오늘 생일이고요 생일인데 그냥 별거는 아니고 야미들이랑 대화 나누면서 또 노래도 부르면서 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걸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또 얘기해 보고 여기 이거는 나중에 오케이 진 씨 네 약간 미용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미적 감각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쪽으로 한번 진출해봐도 괜찮을까요? 형 이렇게 드롭 퍼포먼스까지 없네 좋은데 저 방해하고 싶지 않거든요 진행하세요 네 이거 데코 하시고 네 들어가세요 벌써요? 저 여기까지 오느라 1시간 걸렸거든요 네 무슨 소리예요 형 수름만 먹고 입만 벌렸다 하면 그냥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형 저는 그러면 하세요 진행하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언제까지 거기 있을 수 없잖아 자고 갈게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왜? 저 밖에서 기다리세요 누가? 의정체 그럼 내가 설거지까지 해주고 갈게요 됐어요 설거지 내가 해요 저번에도 내가 설거지 했어요 그래 제가 고마워요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게 할게 고맙다 고맙다 우리도 방송상에 의리가 있잖아 카메라 앞에서 그럼 짠하게 포옹 한 번 하고 끝내자고 그래 내가 형을 위해서 어차피 형도 술 마시니까 제가 아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휘입니다 제 생일은 3개월이 남았고요 뭔데 이거? 맥주 이렇게 뭐 짠하고 포옹하고 한 잔하고 포옹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셔서 너 음주방도 괜찮니? 네? 전 가끔씩 그냥 가볍게 한 잔해요 그래? 지금 형 음주방송이잖아요 나는 먹은 거를 티 내지는 않았잖아 티가 안 났을까요? 이 앞에서 먹지는 않았잖아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맥주... 그래 정말 생일 수가 없다 나밖에 없지 진짜 찾아온 사람도 나밖에 없다고 그럼 알아둬야 돼 자 봐봐 랩몬스터... 랩몬스터 아니지 RM 찾아왔니? 안 찾아왔죠 슈가 찾아왔니? 안 찾아왔죠 B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 지민 찾아왔어? 지민이 형 왔어요 지민아 좋다 정국 찾아왔어? 정국 안 찾아왔죠 너 아니야? 쟤가 저를 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이거 위험한데 제이겹 찾아왔어? 찾아왔죠 B 찾아왔어? 안 찾아왔죠 제이겹 찾아왔다고? 제이겹 너 진짜 대단한 놈이다 제이겹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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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케이크 내가 상한 거고 사실 내가 네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을 듣잖아요 워낙 많이 바꾸니까 사실 저장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많이 이미 다 예약이 돼 있는 상품들인데 우리 멤버들 상품들이거든 너 빼고 이미 예약을 다 했어 그래가지고 멤버들한테 갈 거 너한테 갖고 온 거거든 그리고 생일이라서? 그치 고맙다 그치 잘 먹고 빼온 거야 이게 상품가로서 너한테 줄 그거를 이제 빼온 거지 그렇군 셀럽 셀럽한테 미리 빼주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약간 VIP 그치 예약돼 있는 상품인데 너한테 미리 빼준 거야 우리 멤버 중 하나가 덜 받겠지 그게 누굴진 모르겠어 미안하거든 그래서 하나는 다시 들고 와도 괜찮겠지? 오케이 들어봐 들어봐 저 이름 나오네 여기 이름 나오면 안 돼 이름 나오네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 그래 와줘서 감사하네 그래 너 셀럽이니까 셀럽 효과로 이거 갖고 온 거야 오케이 그거 한 명은 이제 덜 받겠지만 자 그래 생일 축하해 들어가 생일 생일 축하해 맛있는 거 드셨나 보네 근데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니? 안 돼요 진짜 안 돼? 네 피곤한데? 돼야 돼야 돼 뭘 피곤해 사랑해 사랑해 잠시만요 아미 여러분들 인사를 안 했잖아 형이 안 했지 저는 아직 인사할 때는 안 됐어요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미 여러분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국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갈게 술 먹고 네 생일 축하한다고 찬양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어요 그래 있잖아 술을 먹진 않았어 하지만 기분 좋게 찾아오는 사람도 나밖에 없다고 인정 알았어 인정 갈게 들어가 진짜 고마 응 안 먹어도 돼 오케이 들어가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응 조심히 가잉 어 잘한다 잘한다 응 야 정국아 미안하다 네 짐을 안 갖고 왔어 오케이 마스크 중요하잖아 요새 마스크? 어 나 연예인이니까 마스크랑 모자 써야 되거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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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말게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오우왕 에이 나오지 마 에이 나오지 마 에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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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모아 책임 축하해 응 들어가 어 고마워 동구아 V의약 할 때 프로답게 행동해 안 쓰세요 들어가세요 어 사과 네 그 이쁜 애 어디 갔냐 그 이쁜 친구 어디 갔을까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제 예상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찾아오셔서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줬습니다 원래 이쁘게 쳐서... 이쁘게 하긴 했지 커팅 시키고 하면서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쿠키 앤 크림 케이크인데 왜 이렇게 목이 매지?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진영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샤인박스께 잘 먹을게요 네 이마는 아니잖아 크림치즈 맛있는데 기분이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정신없지? 네 아이고 다시 여러분 제가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삥 꽂았어요 로켓 배송 시켜가지고 삥 꽂으니까 옆에 머리가 안 떠가지고 좋더라고요 머리 많이 길었죠 네 그때 뉴질랜드 때 그때부터 머리 진짜 쭉 이쁘게 천천히 길렀으면 지금 머리 진짜 많이 길었을 수도 있겠다 저거 보이죠? 여러분들 뭐 끊기거나 그러는 거 없죠? 왜 이렇게 덥지?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브이 앱 브이 앱 라이브 이제 라이브 뭐라고 해야 되니 이거 라이브 한다고 이제 설레가지고 아직 밥 한 끼도 못 먹어요 아침은 먹었네? 저녁은 안 먹었다 아침은 네 미역국 먹었습니다 미역국 아무튼 여러분들 제 생일 축하해줘서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많은 걸 해드린 적은 없는데 여러분 항상 저희한테 많은 걸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오늘 이제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걸 해주셨잖아요 뭐 난리도 아니었던데 진짜 막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 카페나 뭐 전광페나 버스 지하철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이벤트 등도 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도 저 맞아요 저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가면은 이게 한 곳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좀 어수선해질까 봐 분주해질까 봐 많이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은 꾹 참고 그냥 영상으로만 사진으로만 이렇게 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그 김혁명 씨 영상 봤어요 2등도 당첨됐다고 피땀 눈물 부르는 것도 보고 아미들이랑 막 대화하는 것도 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피땀 눈물 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덥지? 진영 갔다 오고 나서 지금 굉장히 몸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에어컨도 지금 틀어놨는데 엄청 근데 이번에 약간 저희 제 생일 때만 준비해 준 것들이 스케일이 되게 많이 컸다고 그래서 진짜 진짜 고마웠어요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 제가 몸이 여러 개였으면 한 곳 한 곳 다 찾아갔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죄송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려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그리고 저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준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좀 적어놨는데 맞아요 그 생일 축전 케이크 그거 공개됐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약간 파란 색깔 좋아하는데 연보라 이 연파랑 하늘색 제가 그런 거 좋아해서 뭔가 되게 이쁘다고 약간 보석보석 보석 같은 그런 케이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구현... 제 머릿속으로 구현한 만큼의 그런 게 나오기 힘들더라고요 되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색감은 이뻤습니다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뭐 어떡하지? 진짜 맛있네 좀 먹어볼게요 뭐야 이 다리는? 잔인해졌어 뭔가 잔... 근데 이거... 생크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커팅식은 이게 난리 날 거 같으니까 안 할게요 맛만 볼게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와 이거 누가 준비해줬지? 나의 취향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지? 진짜 맛있다 제가 진짜 꾸덕한 케이크를 좋아하거든요 되게 찐하고 생크림도 찐하고 이거 생크림 아닌 거 같아 겉에 약간 크림치즈랑 생크림 뭐 섞은 거 같은데 안에 케이크도 꾸덕해가지고 왜 너 마음대로 꺼지니? 잠시만요 이거 밝기 조절 좀 할게요 제가 너무 안 보여서 이렇게 이거 밝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밝았네 많이 밝았네 이거 잠시만요 이거 너무 밝으면 부담스러워 이게... 오늘은 딱 제 오늘은 생일 브이앱이니까 그냥 12시까지만 딱 깔끔하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생일... 되게 댓글 읽기가 더 힘들어진 이 느낌은 뭐지? 노래는 제가 부를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안 나왔나? 저한테만 나온 거예요 설득이 잘은 몰라요 채랜 나한테만 나온 거 맞나? 설득이 잘은 몰라요 근데 이게 이거 제가 준비하는데 컨셉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해 한번 봐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못 보죠? 어이구 아니 이게 제가 저는 이제 멤버들 것도 다 봤는데 엄청 많아 뭐가 이건 이거는 사이사이에 되게 뭐가 다 껴 있네 이거는 이건 슬퍼도 못하겠다 슬퍼 못하겠다 근데 이게 제가 그 뭐야 멤버들 거 다 봤잖아요 근데 제 거가 너무 약간 너무 컨셉 컨셉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약간 부끄러웠어요 민망했어요 저 맛 때문에 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뭘 하면 좋을지 아니면 뭐 내가 뭔가 평소에 엄청 좋아하는 뭔가 작가님이나 이런 것도 뭔가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해서 더워 더워 너는 왜 이렇게 부끄럽지? 위모 카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이거 컨셉 정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아무튼 그래도 좋아해 주시면 고마울 거 같아요 제가 생각나는 게 이런 류 밖에 없어서 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보고 싶죠 저도 여러분들도 보고 싶죠 오늘요? 오늘 그냥 쉬었어요 잠 많이 자고 원래는 원래는 제가 보통 생일 같은 생일이 있을 때 보통 아미들이랑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뭔가 많이는 아니고 내가 그때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막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좀 쉬면서 할 거 하고 있는데 생일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싱숭생숭하고 오늘이 생일인 거 같지도 않으면서 생일인 거 맞는데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도 나쁜 건 아니에요 되게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V LIVE 때 대화 나누고 노래 부르면 되잖아 아니야 저 핀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여기는 지금 11시입니다 58분 남았어요 오늘은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속지 않고 딱 12시에 끝내는 걸 할 거예요 왜냐면 생일 V LIVE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읽을 수가 없는데 정지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 노래나 부르자 뭐 했냐 뭐 아까 근데 요즘 노래를 많이 안 들어가지고 노래 뭘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냥 오늘 솔직히 그냥 약간 이런 시간을 만끽하고 싶은 느낌 뭔가 저도 말고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냥 이 느낌을 좀 느끼고 싶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냥 남의 여러분들이 오늘을 위해서 너무 해주신 것도 많고 준비해주신 것도 많으니까 또 얘기는 해야 돼서 오늘 왔고 정말 이렇게 그냥 오늘은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면 참 좋을 텐데 라멘 먹고 싶다 라멘 먹고 싶다 라멘 먹고 싶다 라멘 먹고 싶다 라멘 왜 이렇게 먹고 싶지? 라멘 왜 이렇게 먹고 싶지? 제가 그 검사를 해요 몸 체질이나 피검사랑 막 모발 뭐 소변 이렇게 다 이제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제가 밀가루가 안 맞대 밀가루가 몸에 진짜 안 맞대요 글루텐이 안 맞대 그래서 난 라면을 먹으면 안 돼 근데 라면이 너무 땡긴다 지금 딱 딱 딱 하나만 끓여먹고 싶은데 안 되겠지? 응 참자 라멘 많이 사놨는데 여러분도 오늘 뭐 하셨나? 나 아까 종류장 해가지고 카페 한 곳이라도 갈 걸 그랬나? 팬인 것처럼 이렇게 개갱스? 축하해요 축하 축하 까지는 않은데 아는 노래가 많이 없어서 오늘은 약간 텐션이 전에 집에서 했던 그 노래 부를 때 텐션이랑 좀 다른 것 같아 그 에너지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로우 에너지 그냥 이렇게 있을까? 오늘은 그냥 뭐 하지 말까? 난 지금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귀 막히는 거 하루만 불러볼까? 하루만? 하루만이 보였는데 하루만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루만 노래방 있네 이렇게 뜨네 잠시만요 잘 못해 잘 못해 잘 못해 잘 못해 잘 못해 정놀이 미흔이 미흔이 너나나나나나 상소리 미흥소리 미흥소리 너나나나나나나 감상력에 너넨은 내가 일수니까 이렇게 맨날 밤새도록 Oh yeah 누구만증나도. 너와 내가은 함께할 수 있다면 너와 내가 손잡을 수 있다면 너와 내가은 함께할 수 있다면 너와 내가은 함께할 수 있다면 너와 내가 어 niche 너와 함께할 수 있다면 너 하루만일ronic 말해 봐야래 마이길 바래 바래 로댄이 도래 바래 바래 로댄이 길 바래 바래